좋은 아침 진놈깨비가 막 내려요 깜짝 놀랐어요 눈이 막 오고 데이지를 그려달라 하는데 정말 웃겨요 이제 오늘 그만 그려야 되겠어요 너무 그냥 채우기식으로 막 그리고 있어요 지금 원래 그리면 내 그림은 요런 식이였는데 지금은 요렇게 내가 좋아하는 건데 돼지 모르겠어요 돼지가 그냥 소국처럼 그리는데 진짜 촌스러운 것 같아 모르겠어요 잠깐 쉬어야 되겠어요 오늘은 앞치마이에다가 여기에는 찔레꽃을 아주 탐스럽게 소복하게 그려볼게요 내가 많은 걸 안그리는데 거기에는 찔레꽃이 탐스럽게 보여요 근데 그리기가 전혀 어려워서 망설이고 있어요 아 좋다 기와 바탕색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배경을 짱 만들어주고 있어요 나는 요런 탐스러운 국화도 좋아하고 아주 옛적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저쪽에서 한번 봐 너무 멋지다 어떻게 멍돌 멍순이를 저렇게 비오는데 놔두고 멍돌 멍돌 멍돌이 망부석이 된 것 같아 멍돌 아유 맛잠 좋아 좀 더 기다려 들어가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아우 추운데 옹순 들어가 오늘도 멋있날 빨리 멋진 집을 지어줘라 해야겠어요 기비도 안 맞고 아유 데크도 깔아주고 조금만 더 참아라 아유 착한 애들 수영도 잘하고 아이고 이쁜것들 어 모두모두 안녕 떨어진다 멍돌 멋진 주말 안녕 고맙습니다